선과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그림, 달마도의 진술을 만날 수 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조선의 천재 화가 단원 김홍도 가문의 후손인 김창배 선생의 손끝에서 탄생한 달마도 400여 점이 한 권의 책에 담겼는데요. 김창배 선생의 작품은 충남 예산수덕사 선미술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필의 붓끝이 한지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입니다. 붓의 지휘자는 선묵화의 거목으로 불리는 단원 김창배 선생. 조선의 명화가 단원 김홍도 일가의 후손입니다. 김화백의 손끝에서 탄생한 최신 달마도 작품 400여 점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9년간 화업의 고행을 통해 이룬 값진 결과물입니다. 제가 그리는 이 달마도는 한국의 모습, 한국의 부처님처럼, 한국인의 모습처럼 달마 스님도 제가 그리려고 했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한국의 달마를 놔두시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형 화첩 형태의 달마도첩은 달마도를 비롯한 김 선생의 스승인 금추 이나무 화백과 만봉스님 등의 이미지 작품 800여 점을 담았습니다. 단계별 선화와 달마도의 기법도 실려 일반인들도 직접 선묵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특히 책 중간마다 작품에 대한 설명이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돼 작가의 예술혼을 전 세계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리는 달마 스님은 제 나름대로 수행과 고행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달마도가 좀 더 귀하고 존엄하게 한국 사회에 우리 불자들에게 많이 보급되고 알려드렸으면 하는 바입니다. 다문 김창배 화백의 달마도 실제 작품은 오는 16일까지 충남 예산수덕사 선미술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어 다음 달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수덕사 선미술관 옆 원담전시실에서 특별 초대전도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정영석입니다.